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법원 주간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배춧잎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과연 지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저는 황 대표님한테 쫓겨나왔죠. 쫓겨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 군데나 쫓겨다녔죠.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황 대표님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용지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제 의견 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황교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토론이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원팀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런가요? 토론 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어 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가만 놔두면 우리 야권의 내부 분열로 자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현재 특히 우리 야권의 많은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분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의혹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자발적인 의혹의 검증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 노력으로서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야권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제기하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정권교체의 야권 분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의 접근은 좀 지향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법정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증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6.28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6.28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했고 그것을 개표했다가 봉환 것을 재검표한 것이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도 안 되는 정말 명백한 부정선거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증거물들을 토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확신이나 또는 믿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야권의 내부의 분열로 되거나 아니면 우리 미래의 정권교체 후에 국민의 비전에 대한 그런 논의를 이걸 또 덮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법선거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15 총선은 관계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선거가 많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증거인멸 행위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선거 하나 많아죠. 정권교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총장 시절에 4.15 총선을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종로구에 동별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관회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어떤 물증이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재직 중에는 소송을 거신 분도 별로 없고 또 소송을 걸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6월 말에 그런 좀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라든지 또 선거관리원의 이름도 성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근자의 정치의 인문화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사진들 이런 것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선거 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께서도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